저희는 국민과 기업을 국가와 연결하는 정책 스타트업 웰로이고요. 오늘 커피클럽 통해서 좀 네 가지의 여젠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웰로가 대체 뭘 하는 기업인가요? 어떻게 웰로를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왜 웰로를 하고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과 기업, 국가를 위한 정책 서비스가 대체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에 대해서 좀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웰로는 대체 뭘 하는 기업인가요? 많이 찾아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나라에 국민과 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 예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었고 특히 이제 코로나, 2021년 코로나 이후에도 훨씬 지원 예산이 다각화되고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간 예산이 한 180조에서 200조 정도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고 분산된 신청 채널들에서 정책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정작 대상자분들은 알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대체 나를 위한 정책이 뭐가 있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능한 건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서 이 정책 대상자분들의 인지도와 수재료는 굉장히 낮았었는데요. 실제로 다양한 설문조사들을 보면 나를 위한 지원책을 모른다, 그리고 지원책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어떤 설문조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웰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다양한 실무기관들에서 어떤 다양한 광고 대행사부터 언론 홍보, SNS, 문자, 현수막 이런 다양한 홍보 수단들로 국민과 기업들에게 정책을 알렸었는데요. 웰로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내 정보에 맞는 정책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면 앞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사실 지금 저희는 정책을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폴리시테크 기업이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건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천 신청 서비스 웰로이고요.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는 현금, 현물, 주거, 문화,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정책과 혜택을 좀 연결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책과 규제, 사업들을 기업에 맞게 정책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웰로 비즈를 올해 4월에 런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 지원 사업들, 조달 사업들, 제도, 규제 같은 것들을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 4월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웰로는 어떤 것을 하는 기업인가요? 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웰로 서비스에 대해서 시작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 화면 딱 보시면 약간 뭐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AI, 알고리즘, 알파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웰로를 시작했던 이유는 제가 대학에 들어간 첫 해가 2016년인데 그때 당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전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때 제가 직단적적으로 어떤 AI, 그리고 데이터, 데이터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이기는 데이터의 힘, AI의 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고 나서 이 기술, 그리고 이 산업 자체가 사람에게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아니면 그 둘 다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50년 이렇게 지나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전공을 아동가족학이랑 경영학을 하고 있는데 아,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에 들어갈 때도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싶었던 부분 조직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었던 부분이 커서 전공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앞선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학교 밖의 세상,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데이터 공부를 토대로 어떤 빅데이터 학회라든가 AI 스타트업에서 인턴을 한다든가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학교 밖에서 많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학생으로서 사실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였거든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2017년부터 서울시에 있는 꿈나무 카드에 있는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 2017년 그때 당시 촛불 집회에 대한 빅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콜택시 오른쪽에 보이시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공공 데이터가 오픈된 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건 정책의 개선점을 좀 데이터로 풀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문제점이 굉장히, 문제점이라는 정책에 있어서 개선점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것들을 계속 풀고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는 것까지를 경험을 하면서 제 대학생활 내내 좀 이런 공공의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몇 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느꼈던 어려움이 딱 한 가지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공공 데이터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책을 개선하고 그걸 실제로 반영시키기까지가 거의 1년 2개월, 1년 5개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정책 하나를 바꾸는데. 그래서 그 구조를 뜯어보니 정책 개선의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정책의 기존 단계가 사회적 이슈가 발생을 하고 그게 어젠다화가 돼서 수요조사를 하고 정책을 시행을 하고 홍보하고 운영하고 신청하고 그 이후에 평가를 하고 계속 정책을 지속할지 이런 여섯 가지의 단계가 돌아가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되게 한 정책당 걸리는 프로세스가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서울시 꿈나무 카드라는 어떤 급식, 아동용 급식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거의 1년 5개월 실제로는 1년 2개월 정도 진행했고 반영 대회까지 거의 1년 5개월, 6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이 정책 하나를 바꾸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때 좀 느꼈고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전국에 수만 개가 있을 텐데 이런 정책을 바꾸는 사람 따로, 누리는 사람 따로, 개선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나라의 정책이 수많은 정책을 어떻게 계속 다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깊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웰로의 전 버전으로 일단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 내가 해당하는 정책들이 대체 뭐가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으면 그리고 알고 느끼고 좀 신청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으면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생산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웰로를 좀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 웰로라는 기업의 웰로 서비스를 시작할 때는 일단은 정책들, 각국, 각 공공기관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어떤 정책들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모아서 사람들에게 내 상황에 맞는 정책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걸 먼저 시작을 했었고요. 그게 시작이 돼서 이제 졸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의 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웰로를 시작하게 되었나요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시작하고 나서 왜 웰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주셨었어요. 이 웰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아까 제일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형 서비스, 기업형 서비스 이게 두 가지를 이번에 진행하고 런칭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웰로를 대체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 웰로라는 뜻의 정의는 웰페어 헬로라는 어떤 글자의 합성어인데요. 웰페어라고 하면 복지, 그리고 헬로라면 안녕. 그래서 복지와 안녕 이런 느낌으로 처음에 웰로를 시작했는데 복지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웰로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는 정말 처음엔 복지 정책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다가 점차적으로 국가에 있는 정책들을 다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로 좀 지나가고 있는데요. 복지라는 개념의 특성상, 그리고 역사상 원래는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진행하는 복지로 시작을 하다가 점차점차 약간 보편적인 복지로 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로 좀 비대면이라든지 뉴노머리라든지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 복지를 조금 더 복지 혹은 정책을 조금 더 사람들과 잘 맞닿을 수 있도록 하는 기업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웰페어 헬로, 멜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영상은 복지가 우리나라 혹은 복지 선진 국가만 있는 내용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좀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이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이 영상들을 지금 시간에는 조금 부족해서 못 보여드리지만 한번 보시면 이게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흐름이 있구나.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웰로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기여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웰페어 헬로라는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개인의 안녕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봤을 때 여기 보이시는 17개국 사람들이 삶의 의미로 꼽는 다섯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인생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풍요, 물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내용이 없는 국가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또 조금 물질적인 풍요, 금전적인 지원들이 좀 1위인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웰페어 헬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 개인에게는 경제적 안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경제적 안녕이 꼭 복지 쪽의 안녕과 좀 많이 맞닿아 있다. 사람의 삶의 행복과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모두가 물질적으로 뭔가 풍요로울 수는 없어도 경제적으로 무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웰로를 처음에 정책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개인의 안녕, 그리고 모두의 안녕을 바라는 기업으로 좀 목표를 좀 지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이먼 신에게 골든서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에 맞춰서 저희 웰로의 why, how, 그리고 웰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의 what, 이걸 좀 정의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웰로는 국민 개개인이 국가에서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기업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why이고 왜 웰로를 하고 있나요에 대한 대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웰로가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과 기업과 기관이 기관에게 정책에 수반된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몰라서 혹은 복잡해서 놓친 일이 없도록 서비스하자가 저희의 어떤 어떻게, how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why와 how에 맞춰서 웰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조금 더 계속 다각화하고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왔던 개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 추천 서비스는 결국 내가 받을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사업들, 지원 혜택들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4월에 런칭하는 기업을 위한 서비스는 기업형 전책 신청, 정책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하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기관, 국가 기관도 결국 개인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제공을 해서 국가가 개인과 기업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저희 웰로는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웰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발표한 세션은 이제 국민과 기업, 국가를 위한 정책 서비스를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 오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려움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요. 정책을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맞게 연결하는 폴리시테크 기업이라고 저희가 아까 처음에 정의를 했었는데 이게 왼쪽에 보신 개인형 서비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기업형 서비스가 있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개인과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특히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진통제가 될 수도 있고 비타민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가 엄청난 진통제가 되신 분들도 있고 받아서 너무 좋아 이렇게 가볍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런 정책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기업한테도 좀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업도 국가의 정책과 지원 사업 규제들이 생존의 열쇠가 되거나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특히 스타트업들 그리고 특히 초기 기업들의 같은 경우는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데스밸리를 무조건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더 많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 과정이 좀 생존의 열쇠가 되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성장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한 답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규제를 조금 미리 알고 대처를 하고 혹은 재정 지원이나 기술 지원,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앞으로의 커브를 조금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두 해주는 게 국가의 정책들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생존의 열쇠가 되거나 성장의 기회로서 좀 발돋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이 되는데 이거에 맞춰서 저희는 국민, 기업을 위한 서비스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 받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개인 서비스는 정책을 추천하는 거에서 넘어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정책은 어떠한지에 대한 설문 내용 그리고 이런 정책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에 대한 정책 평가 내용 그리고 이 정책을 조금 더 쉽게 편하게 알기 쉽게 알기 위한 정책 컨텐츠 내용 이런 식으로 저희는 기능을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국민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좀 편하게 이해하고 신청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의 개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목소리들을 계속 담아낼 수 있는 서비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업을 위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들 이런 기업에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문서 데이터들, 정책 데이터들을 실시간을 수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과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좀 어려웠던 건 그리고 B2B 서비스를 내면서 좀 목표로 했던 건 저희 웰로우 같은 경우도 초반에 이런 정책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정책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렇게 정책들을 관리를 하고 이 정책 하나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양식부터 최근, 최종, 서류 합격, 협약 그리고 교육자료, 최종 점검 발표 이렇게 단계별로 서류 관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업에 맞춰서 해결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다양한 스타트업들, 중소기업들, 그리고 어떤 1인 기업들, 소상공인분들 이런 분들이 정책적인 지원을 놓치지 않고 받아서 잘 앞서 말씀드린 어떤 생존, 그리고 데스밸리를 좀 넘어갈 수 있게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런 서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웰로는 정책 데이터 기반 폴리시테크 기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는 개인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 정책, 민간 혜택들을 좀 연결해 드리려고 서비스를 계속 업데이트 하려고 하고 기업들은 초기에 좀 잘 생존을 하고 앞으로도 좀 성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책과 사업, 제도들을 편하게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국가가 이러한 개인과 기업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이런 실 데이터들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작업을 저희 웰로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진행하는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들 기업형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서비스가 기업에게 잘 유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저희 팀원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좀 많이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더 포함해서 16명이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CTO님이랑 CSO님을 필두로 해서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기획하고 디자인하면서 좀 서비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